키덜트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키덜트 보입니다 오늘은 삼성 G9의 세 번째 영상입니다 사실은 이 세 번째 영상을 제가 느긋하게 사용을 하고 롱텀 사용기로 여러분들께 찾아뵈려고 했으나 불과 요 며칠 사이에 나름 상당히 뜨거운 이슈들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7월 1일자로 1차 물량이 판매가 완료되어 1,2주 후에 출고된다 이런 공지가 갑자기 올라왔는데요 사실상 풀려있는 재고를 다시 한번 검수해서 출고하겠다는 뜻이 아닌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보급형 제품처럼 많이 팔리는 제품이 아닌데도 이렇게 해외 국내 가릴 것 없이 많은 이슈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번 시간에는 저와 함께 그 이슈들을 정리해 보고 제가 직접 겪은 현상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직접 혹은 인터넷에서 또 도는 Q&A를 보기 전에 제가 겪은 두 가지 현상을 보여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바로 배경화면이 깜빡거립니다 가만히 컴퓨터를 사용할 때는 발생하지 않으나 인터넷 브라우저를 빠르게 움직이면 왜 반응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배경화면이 깜빡거리면서 반응을 합니다 혹시나 동적밝기와 로컬 디밍 때문인가에서 두 가지 옵션을 모두 껐는데도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검정색을 좀 더 진하게 표현하기 위해 뭔가 작동을 하는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흰색으로 이루어진 브라우저를 움직이게 되면 딱히 깜빡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패널의 문제라기보다는 소프트웨어의 문제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빠른 펌웨어 업데이트로 고쳐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하나 컴퓨터에 부팅이 한 번에 되질 않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게 모니터의 문제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고요 구매하자마자 발생한 부분은 아닙니다 한 3-4일이 지나고 나서부터 어? 왜 컴퓨터가 안 켜져 있지? 하면서 발견을 하게 된 거고요 혹시나 컴퓨터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서 서브 모니터를 연결해서 부팅을 해 봤는데요 한 번에 문제없이 잘 부팅이 됩니다 특이하게 G9을 물려놓은 상태로 최초 부팅을 하게 되면 검은 화면에서 먹통이 되고 리셋 버튼을 눌러서 컴퓨터를 재부팅을 해야지 제대로 윈도우에 진입이 되었습니다 이게 만약에 펌웨어 같은 걸로 고쳐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인터넷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 혹은 직접 댓글을 달아 드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삼성전자의 공식 답변은 아님으로 참고만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단 펌웨어 업데이트가 안 된다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펌웨어 업데이트 매뉴얼에 보시면 USB 2.0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3.0 USB 메모리 카드로 잘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다만 메모리 카드 루트 최상단 폴더에 다른 폴더들이 있는 것은 괜찮지만 파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폴더나 만들어서 다른 파일들은 다크 폴더 안에 넣어 주시고 펌웨어 업데이트 파일 하나만 남겨준 채로 연결하신 다음에 진행을 하시면 문제없이 진행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컴퓨터 부팅 시 메인보드 바이오스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시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델 키나 F2, F10 키를 눌러서 메인보드 바이오스 화면에 진입을 하곤 하는데 그 부분이 키덜튜브 님도 생략이 되나요? 라고 물어보신 분이 계셨습니다 저는 메인보드 로고와 바이오스 진입 화면은 정상적으로 뜹니다 근데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후 며칠 한 번에 부팅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세번째 또 저에게 직접 질문을 주셨는데요 게임을 하기 힘들 정도로 화면이 게임 화면에서 막 깜빡거린다고 하셨는데요 제 바탕화면이 깜빡거리는 것과 비슷한 동일류의 증상이 아닐까 합니다만 저는 게임 내에서는 화면이 깜빡거린다던지 그런 현상은 단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께서는 PIP PVP 모드를 활성화 할 때마다 컴퓨터가 재부팅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모니터는 당연히 한번 깜빡거리면서 껐다 켜지지만 컴퓨터 본체가 꺼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도 PIP PVP 모드를 켠다고 해서 컴퓨터가 재부팅이 되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리고 PIP PVP 모드일 때 아쉽게도 현재까지로는 60Hz로 사용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펌웨어 업데이트로 어떻게 해줄지는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로는 이게 정상이라고 합니다 베젤이라고 하죠 화면 테두리 쪽에 패널 벌어짐으로 인한 빗셈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교체 요청을 하시거나 교체를 했는데도 계속 반복이 된다면 뭐 환불까지도 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제가 받은 모델은 양품이라 아직까지는 그 부분이 벌어져서 빗이 새어나오진 않는데 본인들도 처음에 받았을 땐 정상이었는데 쓰다보니까 갑자기 발견이 되더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조금 불안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빗셈 현상에 대한 문의도 꽤 많았는데요 사실 얘도 요번 이슈 3대장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이 모델의 모든 문제점은 바로 곡률에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32대 9라는 울트라 와이드 형태의 모니터다 보니까 평평하게 해놓으면 사실상 고개를 진짜 이 정도로 돌려가면서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알이라는 진짜 엄청나게 둥근 형태를 띄게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아무리 삼성이라고 해도 제품 마감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빗셈은 어느 정도 있습니다 사진 작업이나 영상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쓰시는 게 아니고 아무래도 게이밍 모니터다 보니까 빗셈이 완벽하진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하셔야 될 게 지금 제가 녹화하고 있는 방 안에 조명이 4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니터가 이렇게 둥근 상태에서 조명들이 쏟아 보니까 한쪽이 되게 많이 밝아 보이고 그게 빗셈이 너무 심해 보인다는 오해를 하신 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요 그거는 빗셈과는 상관없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입니다 제가 다 외우지를 못해서 중간에 한번씩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콘솔 다운스케일링 4K 다운스케일링 지원되나요? 제가 2부에서 너무 빠르게 짚고 넘어간 거 같아요 네 확실히 되고요 16 대구 21 대구 늘리기를 해도 다운스케일링이 다 지원이 됩니다 32 대구로 설정을 하셔도 4K 다운스케일링은 유지된 채로 지원이 되지만 사실상 32 대구는 게임하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에 패스하도록 하겠고요 21 대구 같은 경우는 기본 모드에서 좌우만 잘리는 게 아니고 위아래도 여백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메뉴에 들어가셔서 AV 모드 활성화를 하시면 상하 여백은 줄어든 좌우 여백만 생긴 제대로 된 21 대구 화면으로 콘솔 게임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G-Sync 설정이 제대로 안 되는데 왜 그런가요? 일단 모니터 세팅에서 어댑티브 싱크를 켜 주시면 이제 엔비디아 설정창에서 G-Sync가 활성화가 되는데요 몇몇 분들 같은 경우에는 G-Sync 모드가 활성화 됐는데도 설정이 안 된다고들 하세요 요거는 삼성에서 호환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음 업데이트 때 해결해 준다고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동시 화면 시 PC 화면은 240Hz인가요? 아니요 동시 화면일 때도 지금 240Hz는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모델도 번인 현상이 있다고 하던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마트폰에서 말하는 번인은 아니지만 이미지 잔상이 남는 현상이 지금 LG 38GL950G도 제가 쓸 때 그 모델에서도 이슈가 됐었고요 또 삼성으로 넘어왔는데 나노 IPS 패널이 아닌데도 이 이슈가 다시 터져 나왔습니다 다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슈를 제기하신 분들이 매우 적고요 제가 똑같은 화면에서 일부러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몇 시간 동안 브라우저를 켜 놓거나 카카오톡 로그인 창을 켜 놓고 해봤는데 저는 아직까지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 번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히 테스트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플리커 프리 적용은 잘 되어 있나요? 안 된다는 소리가 있던데 어떤가요? 제가 스마트폰과 카메라로 셔터 스피드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여러 방면으로 테스트해 본 결과 클릭커프리는 정상으로 작동이 되었습니다 가로질문이로 이렇게 검은 화면이 올라오거나 이런 현상은 한 번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며칠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터져 나온 이슈들 확실한 것은 요번 제품이 뽑기운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문제가 있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모니터를 사용하고 있다 보면 중간에 틱틱 거리는 소리가 안에서 들립니다 전자제품이기 때문에 뭐 그런 일은 있을 수 있죠 특히 모니터의 경우 패널이 매우 뜨거워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왠지는 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틱틱 소리가 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럴 때마다 불안해지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워낙 많은 분들이 원래 나도 안 그랬는데 생겼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 소리가 들때마다 어? 베젤이 벌어졌나? 하고 모니터 위를 보게 되는 습관이 생겼어요 삼성에서 야심차게 내놓은 게이밍 모니터이고 플래그십 모델답게 스펙도 높고 가격도 비쌉니다 이런 제품들을 선택하는 키덜트 분들은 대부분 좀 깐깐합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인들이 3, 40만원 주고 모니터를 샀다면 그냥 쓰지 뭐 쓰는데 불편한 거 없는데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구매층이 층이니만큼 삼성에서 발매 전에 한 번 더 꼼꼼하게 QC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고가의 제품이 제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렸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몇몇 분들의 이슈였으면 좋겠지만 까놓고 말해서 200만원짜리 모니터가 제 상상보다 많이 팔렸을 확률은 없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계시는 걸로 봐서 삼성에서 빠르게 펌웨어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펌웨어로 해결을 하고 진짜 하드웨어적으로 불량을 받으신 분들은 지금 뭐 전화통화 시간부터 해가지고 불만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신속하게 빠르게 대응을 해 주셔야 이런 코어층이라고 하죠 코어층 유저들 이탈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저도 계속 사용하면서 어떤 일이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댓글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남겨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한번씩 잊지 말고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